이런 거 있어도 될 것 같은데? 이거 따뜻한 거 있는데? 진짜 따뜻해 보인다. 야, 야. 야, 이거, 야, 이거야말로 남준 스타일 아니야? 남준아. 지금 다 빈털털, 정국이 빈털털리를 만들려고. 적당해라. 야, 남준아, 이런 거 해줘야지. 야! 근데 후드 사줘야 돼. 아, 잠깐만, 후드, 후드, 후드. 가능? 정국, 가능? 근데 이거. 모자 달려있으면 다 후드야. 모자 달려있으면 다 후드야. 야, 모자 달려있으면 후드 지워. 아니, 아니, 나 옷 안 사도 돼. 옷이 너무 많아, 지금. 전 바깥에 나가야겠습니다. 야, 따뜻한데 이거? 형, 약간 지금. 아저씨 같아? 아저씨 같아. 알았어, 나 샀어. 야, 남준아, 나 이거 입으면 어떻게 되냐? 너 그거 입으면? 바로 그냥 옷걸이에 걸릴 것 같아. 근데 옷걸이 아니야? 이 정도 입어줘야지. 정국아. 형, 그냥 이거 사면 사볼까요? 알았어, 알았어. 가자. 아, 형, 그게 너무 커버했네요. 형, 근데. 사이 짱을 타드네. 아니, 안 사, 안 사. 안 사, 안 사. 빨리 가자. 이현아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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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. 늦었어, 지금. 빨리 가야 돼, 우리. 야, 이현아, 우리 시간 없어. 시가 큰일 났어, 좀 빨리 가야 돼. 야, 시간 없어. 야, 시간이 없어. 잠깐만, 잠깐만. 야, 이래야, 너. 안 큰가? 큰 박스가. 빨리 가야 돼. 야, 늦었어, 빨리 가야 돼. 야, 가야 돼. 나 라지, 라지. 나 라지, 라지. 늦었다니까, 지금. 야, 늦었어, 늦었어. 우리 지금, 우리 지금 이렇게 익숙시간이 없어, 지금. 빨리 가야 된다니까. 저는 다 몰랐어요. 이 사람 물 안 사는 거예요. 아니, 공기 형 안 사는 거잖아. 안 사. 안 사. 네. 왜? 진영 산 거야, 진영. 진영이야, 지민이. 어, 야, 여기, 여기. 맞는 거세요? 야, 준비를 안 해? 가야 된다니까. 진짜. 정국아, 정국아. 정국아, 정국아. 정국아, 정국아. 이게 더 싸. 얼마인데? 100달러. 100달러, 100달러. 100달러, 100달러. 이게 더 싸. 그래, 더 싸요. 100달러, 100달러. 100달러. 100달러, 100달러. 100달러. 골랐어. 오, 형. 이 형 지금 거의 할매, 할매인데? 안 사는다며. 아, 근데 형한테 이거 잘 어울려요. 아, 개인 도로. 개인 도로, 개인 도로. 개인 도로. 잘 어울리네. 잘 어울려요, 형한테 잘 어울려요. 지금 딱, 딱이야, 완전. 이 형, 이 형, 이 형. 진짜. 무저 없냐? 공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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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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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이 안 사고 그랬는데 샀어요? 어? 나 같이 살고 있겠지. 어, 근데 왜? 왜? 다 찍었어? 다 했어요. 사이즈 입어봐야 하는데. 이거 뭐야, 이거? 여기, 여기 그거, 여기 뭐야, 사은품이래? 한 푼, 한 푼, 그냥 주는 거냐? 자, 자, 저를 위해 진짜 간을 빼먹는다, 진짜. 꽉 쓰러진대, 입을. 다들 급 와서 여기서 쇼핑을 하셔야겠다. 형, 빨리 사고 와요. 이런 선물을 사세요. 야, 왜요? 형, 형, 또다. 야, 야, 요즘 그런 거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멋있어? 어, 진짜 맛있어. 야, 이거 어때요, 형? 귀엽지 않아요? 오, 야, 귀엽다, 귀엽다. 이거 와서 살까? 다들 급 와서 여기서 쇼핑을 하셔야겠다. 형, 빨리 사고 와요. 아, 이거 돈이 온지. 형, 봐. 어때요? 괜찮아? 아, 잘 오겠습니다. 딱 시에 해야 된다.